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내고장 자란 가운데 천년 넘게 지켜온 읍성이 있죠 골 이름을 딴 성이 전해오는데 노래랑 같이 전해오는 성도 있습니다 남원산성 골 나가 이 화분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찌니 해동청 보람에 떴다 하바라 저정에 네네 남원산성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산성이 맞다 하는 분도 있고 남도민으로 부르니 남원산성이 맞다 이런 분도 있고 남한산성 남원산성 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하튼 이 지역에 소문난 성들 많습니다 홍성에 가면 홍주성 진주에 가면 진주성 청주에는 청주성 아 이 청주성은요 9월 첫날부터 청주읍성 큰잔치 열었죠 가을날 성문 활짝 열고 축제 한마당 풍성이 열렸으면 합니다 자 남도민요 남원산성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남도민요 남원산성 골 나가 이 화분전 바라보니 수치니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떴다 가라 저정에 달새 성경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눈물숲을까지 늘어진네 개꼬리 난잡을 지어 삶으로 만들고 개꼬리 소리로 Holiday 지경 기 anlam지 나 그리원도 사랑에 나를 불러면 trước 향강 건너와 이 친구 저 친구 사정가 내 친구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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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저나 그 당국 니가 내 사랑이지 대야지 여 허둥아 허둥아 누가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였다는 것 덕후덕 또한 거짓말 내 이야기 여 허둥아 헛허둥아 누가 내 사랑이로구나 복양목 석자 없다고 집안에 달인한 것 내 최고 손짓도 숨 없이 못들고 꿈에 질을 관한 도야 내 이야기 여 허둥아 헛허둥아 누가 내 사랑이로구나 아찔 큰 애지 질질골간 놈들 속없는 도총각 생겨나 따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이야기 어둠과 어둠과 파초 타령 한번 돌아볼까요 한여름에 키가 훨씬 잘한 파초가 넓은 잎사귀 사이로 흰색 꽃을 피고 있을 텐데요 키가 큰 파초는 원래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게 고려때 무렵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선비들이 이 파초 기르는 걸 취미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잘 기른 파초를 자랑하며 파초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고요 때때로 그 파초 입에 떨어지는 빗방울 톡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만사 고단한 심사를 달래기도 했답니다 세종 때 장원급제하고 성종 때 예조판서 지낸 강희맹은 그 당시 파초 잘 기르는 명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에서 묻습니다 겨울에 죽기 십상인 파초를 무슨 수로 잘 기르는 거냐 이에 강희맹이 말하기를 물이 마르면 죽고 이 물이 많으면 문드러지는 이 파초 성질 모르면 심은 놈이 죽이는 꼴이다 잘만 기르면 사시사철 쑥쑥 자라 여름엔 빗방울 소리 멋지고 가을에 창문 열고 친구삼을 벗이 되나니 서리는 두렵고 이슬은 반색하고 기는 대나무도 아닌 것이 쑥쑥 자라 올라가니 이태로움 속에 수양을 잘한 사람이 무사람 그늘 내려주는 것처럼 사는 게 파초인가 한 호미라 네 그 당시 선비들이 이 파초 잘 기르는 것을 이 마치 수양을 잘 해서 심성을 고상하게 달려난 것처럼 아주 소중히 여겼다 이겁니다 그 잎이 자라면 속에서 또 새 잎이 자라난 모양을 보면 그 잎사귀마다 나도 주인공이다 나도 주인공이야 외치는 소리 같고요 앞에서 난 잎사귀와 뒤에 나온 잎사귀가 이 서로를 보면서 앞에 자란 파초잎은 먼저 켠 연등이요 뒤에 나온 파초잎은 따라서 켜진 연등처럼 이 서로가 법을 삼고 등불 삼은 모양이라 이 선비만 좋아한 게 아니라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좋아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음악 만나봅니다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서도 추건소리 안택경 파경 들어봅니다 사바세계남선 구두 해동 제일 대한민국 불설명 당신 조경은 여시아불의 일시불인데 동방에는 청재지신 남방에는 적재지신 북방에는 흑재지신 소방에는 백재지신 중앙에는 황재지신 호방지신 호방지신이 하감하사 소원성취발언니요 당산학발 철려 나오는 오동나무 상상봉에 쓰라 같이 잠재허고 부새 목숨이 돌큰다로 천만세를 잠재허제 이집주의엔 대통할제 대명당이다 집을 짓고 수명당이다 우물을 파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들 낳으면 열려낳고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일가문중에 화목동이 형제에는 우예동이 진구에는 유신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부챗살에 화랑동이 세상찬지 으뜸금동아 동방사계 명을 빌고 강태공의 낙을 빌어 선팔시 후팔시 빌백의 순을 점지하고 석중의 복을 빌어 물복일랑 흘러들고 구롱복은 새여들고 옌복은 벌어들고 족제비복은 뛰어들고 쥐복은 승모들제 쥐복은 승모들제 쥐복은 맹맹 깡충깡충 뛰어들제 이집 가문에 안복내요 이집서지 황금초리라 겨울문을 닫은듯 여름문을 열은듯 물에 물탄듯이 술에 술탄듯 옥반에 진주 담은듯 평반에 물 떠 놓은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낮이면은 물이 맑고 비단에 숨결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수라 창창하라 영영 그냥 그대로 날이 일저게 일년이면 열두달 삼백이기면 예수날에 하루같이 점진할 때 군자래 헝크 희쭈굽구 해쭈굽구 깜찍하고 망찍하고 가둥가둥 흉충망충 그랑에 깨낀 기장왕은 달구지에 실어다 봉토장으로 건너가고 무슨 생활을 아시든지 노차상으로 건너가고 맞돈짜리 만들어오게 천재의 발은 비난이다 1원전을 요구하면 10원전이 생깁시고 10원전을 요구하면 100원전이 생깁시고 100원전을 요구하면 억조만 원전이 생깁시고 1,000원전을 요구하면 100,000원전이 생깁시고 1,000원전을 요구하면 억조만 원이 생길제 10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원 1원 50전 20전 10전 5전 1전 맞돈짜리 깔깔이만 들옵소서 아프냐 실록만화교 자 이때가 어느 땐 고허니 조선 중종 14년 8월이라 역사를 기록하던 춘추관의 최세형이 경상도 성주로 가게 됐으니 성주에 있는 왕조실록 책들을 꺼내 말리고 정비하는 포세관 임무를 맡고 갔겠다 이때 성주 목사 김우는 한양서 포세관이 내려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목사 나으리 다들 모였습니다요 그 한양서 온 포세관은 어디에 있던나? 깨끗한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요장 풀고 있겠지요 박군관아 그 사람 성깔 있다 알고들 있나? 포세관 최세형이가 서른 살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요 야야 박군관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최세형이 춘추관 있을 때 승지가 뺏은 무술 다시 뺏은 사람이다 예? 승지가 최세형이 무술 무슨 연유로 뺏었답니까? 김승지가 붓을 뺏어가 조광주가 역적이다 이랬었거든 이걸 최세형이 보고 붓을 다시 뺏어가 김승지 죄를 적었다 니는 그리 하겄나? 뭐 아이고 그 승지한테 그 정도 했다면 여기 성주 꼴 정도는 우습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요? 어냐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다 승도추 있지? 예 사령아 기생 승도추는 뭐하고 있드나? 기생한테 맡길랍니까? 하이 이런 답답하인... 야야 최세형이가 시골 기생한테 엎어지겄나? 미리 손을 써야지 승도추 오락해라 지금 당장 오락고예 승도추가 발끈한 낀데? 뭐 발끈? 사령아 너 곤장 맛본지 오래됐지? 아이고 저 목사나우리 바로 승도추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령 궁소리 말고 데려와 이 사람아 야야 박군관아 최세형이 잘 살피거라 예 그 책이 어떤 책인데 한 손으로 덜렁 잡느냐? 너 말이다 왜 책을 이래 들지 어째 되겠십니꺼? 책이라? 참 이건 세종실록이요 이건 성종실록이다 나라의 역사실록이 서당 책으로 보이는 게냐? 아 이기 이기 그 성종실록이십니꺼? 야 이리 햇빛 주이면 막 책벌레 싸거리 죽고 막 깨끗해질깁니다 어허 공손히 정성들여 말려야 한다 우리 역사실록 책이다 여름날 습기찬 거 책벌레 존벌레 든 거 깨끗하게 말려야지 허허 너 너 이놈 지말인교 이래 두 손으로 들었는데 와예? 와 와예? 그 자리 뒤를 봐라 자칫하다 저 아래로 떨어질 것 아니냐? 아 실록을 절벽에 팽개칠 참이냐? 순서대로 노타보이 예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포세관나으리 아휴 저 그 포세관나으리 목사님께서 보좌하십니다요 어허 군관은 무험하다 감히 실록 책을 말리는데 여기까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냐? 아이고 예 예 그 다음에는 걸어서 예 걸어서 오겠습니다 요즈 저 목사 나으리 말씀 전합니다 저녁에 초대하신답니다 실록 소책 말리는 일이 한시가 급하거날 그 자리에 기생이 있으면 바로 나올 것이다 저기요 목사나으리 포색한 얼굴을 봐야지 별을 따든가 반쪽다를 만들든가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든 등 제세형 그냥 보내면 내가 바보인기라 와예? 저래 열심히 하는데 뭐 저러고 일합니까? 저놈아 눈에서 닭똥같은 눈물을 똑똑 떨어져 봐야 철들고 사람 되는기라 젊은 것인마 원칙만 알고 아량도 없고 풍류도 없다 앞으로 길 해가지고 뭐 큰일 하겠나 이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 떠날 때 닭똥같은 눈물 똑똑 떨어지게 해라 그 소립니까? 하모 사람 사는 게 뭐고 인정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래야지 좀만 봐라 저 저 저 저 철탁소리 인정머리도 없고 풍류도 모른다 승조치야 니가 잘 후회한다잉? 아휴 아니 기생꼴 안 본다 그러는데 뭐 내보고 뭐 어쩌라꼬예? 뭐 얼굴을 봐야지 뭐 할까입니까? 왜 이리 늦은 개냐? 늦었다 향이야 예 포색한 나리 준비했습니다요 누가 가죽신발 준비하랬더냐? 집색인 내노래도 나리 그래도 최신이 있잖습니까요? 어허 그 신발 못 신는다 집신 내놓거라 기러기 딸아 마 내도 가자 금호산으로 내도 갈 거나 또 저 소리구나 길에서 노래하고 다니는 저 여인은 누구냐? 나으리 저 여인네는 사연이 있어 노래한다고 합니다 사연이라? 무슨 사연이기에 노래를 해? 노래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나으리 니가 산이면 내는 녹수청산이요 어 저 노래하고는 니가 산이면 내는 녹수청산이라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향이야 어디 말해보거라 아 목사나리 언명을 받았답니다 포색한께서 여색을 싫다하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셨습니다요 노래는 틀려오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 대체 넌 누구냐? 어찌 그런 노래를 불러대누? 조선 중종 14년 경상도 성주사고 실로가게 서적을 말리고 정비하러 내려갔던 포색한 최세형이 이 술과 여색을 멀리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타난 성주 기념 승두추 과연 최세형과 승두추는 만날 수 있을지 또 만난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일 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만나봅니다 가야금사 한조 가운데 휘모리 함동정월명인의 연주입니다 함동정월명인의 연주입니다 함동정월명인의 연주입니다 함동정월명인의 연주입니다 함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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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n stung 함동정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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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경주에서 불국사 갔다가 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구경을 하고 또 물길 따라 화해마을로 갈거나 아 산길 따라 양동마을 갈거나 아 네 양동마을 갔다가 첨성대로 해서 천마총 코스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경주엑스포공원은 또 입장료를 안 받아서 부담없이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보문관광단지도 한눈에 보고 여기저기 가볼 수 있어서 좋은 구경이 됐다고 합니다 운수 좋은 날은 이 경주 대학생 탈춤패들이 고성 오광대 노래를 또 펼치면서 야 고마 청노새야 오대를 보나 니가 청노새지 저 당나구가 청노새 건너 자 말뚝이랑 춤 한번 추자 옆전 똑똑 떨어지게 한번 뛰어보거라 낙양동전이 화전 덩덩덩덩덩 걸속 아이고 마이 문디야 그게 춤이가 이게 말뚝의 춤이라는 기다 네 이렇게 경주에서 이 대학생 마당놀이 배 만나면 그날은 대박이고 말고요 조용히 이 마을 속으로 풍덩 빠지고 싶다 그러면 이 강 따라 산길 따라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자리한 경주 양반총 그 양동마을 이 양동마을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초가 삼칸 집이 어우러진 우문이 같은 양동마을이 초쿠구 말고 자 오늘은 경주 전통과 경주 구경 떠나봤습니다 호적풍류 최경만 명인의 태평소 연주로 만나봅니다 사장님의 태평소 연주로 만나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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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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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수억 금상의 부인 마마 양손에 부퍼들고 충문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로 깨뜨리니 오는 잡개 관은 잡기 뜨거운 팥쪽 뒤집어쓰고 했뜨겁다 잘라간다 동기다 드는 내건 섯달에 금은 다리와 인턱가리로 막아내고 섯달에 드는 내건 내년정월결날 날 우국과 정의지여 백지 한장에 들뜨마랑 걸려져 빚지쳐서 원광철류를 소멸하니 건명의 이 대가 중 반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이라고 망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취 바로옵니다 상봉일경에 골 범만죄로 부려 안재수야 아헤헤헤헤헤 다해여헤 헤로 우려 교리얼 사랑반나 십소사 나 공예 의미로다 공예 주권이 갑니다 흑담 가고 발원 갑니다 흑담 가고Tra K parle 흑닫手 흑담 가고 fruit 우리나 밝으시고요 낮이 되면 우리나 밝아 건국은 명의 대가 중 만복은 다 파다거니와 반고 액살 제쳐줄지 삼재팔란 관제구설 구환질병 잡귀자신 일책살 제철을 주시고 동에 가면 재수소한 재수소한 재수소한